딜은 안모사는데 패트팔드 문제다 이게 맞는다고? 그니까 옵션다니까 바닥 바닥 두번째 열받는다 아니 가면은 꼬리식이야 뭐하는거야 세번째 아니 빠져 죽지 않아요? 카운트 들어가도 되고 하나 들어간다 첫번째 무료 첫번째 무료 끝나고 장판 카운트 올릴게 카운트 올릴게 세번째 안나님 던져야돼 파괴됐어 중앙와서 파괴 지민 지민 적응 지윤 밀 synthesis 지민 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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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어디 쪽이에요? 5시 5시 별개만 해도 돼 아 이거 미안하다 괜찮겠다 괜찮아요 브레스 조심 저렇게 궁전을 시키고 와도 되네 카운터 나오고 제가 던질게요 무력 끝나고 2무력하고 안나님만 던질거에요 아까처럼 구석이 안됐네 안나님 던져줄 수 있어요 하나? 뺐을때 빼기용으로 던졌어요 던졌어요 콩 던졌네 죄송해요 지금 던져져 지금 던졌어 던졌어 거b 이거 안됐어 안됐어 던졌다 던졌게 던졌게 던졌다고 던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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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는데 던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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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무력대 2파 그냥 시켜버릴거에요 네 조심 패턴 다음 무력대 안나님 오케이 다음 무력대가 주는거지 네 안나님만 오케이 그냥 나같아 안나님만 오케이 좋았어 패턴 조심 파괴 나올거에요 패턴도 하고 파괴 해야되요 칩으로 올라가있어요 60주 이거 제가 던질거에요 한번 이미 2파괴는 봐서 상관없거든요 이제 네 네 찜모 터져요 아 잠겨드려 네 잠겨드려 네 잠겨드려 장판 아 브레스 그만 아 도수리 죽어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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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올렸어요 위험하다 아 와 와 10포 진짜 개꿈이다 완전 나이스 빨리 먹어 이리깐 이 사람이 보고있네 아 아 이거 왜 많냐고 나는 사라인 세줄 아우 쉣 아 샘퍼 없어 물려먹었어 밀어버릴게요 오케이 서른주 아 맞았어 물렸어 포션 언니 이거 먹을까 지금 먹을 수 있어요 포션 아 먹아 먹아 먹었어 먹었어 위로 찍어놓긴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끝나고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여기 떠오르는 위치 잘 봐 놓고 한 번 더 보고 가죠 되자마자 빠질 거예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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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생각보다 늦게 그거네 조심조심 더 주시 던져요 화면이 못달아가는데 10% 올려야겠다 올릴게 올릴게 그 다음 내가 던질게 안나님 던져요 안나님 던져요 아 브레스 20% 찍어 브레스 있다 했지 네 돌친 몇 번 후에 브레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이제 심포 없어요 네 그렇지 60% 브레스 2번 저 한번 던질게 일단 일단 던져요 와 360도 꼬리씩 아 아 2번이야 별겠네 지금 볼튼하는 건가 브레스 그라드 그라드 ative что 풀리는 아니 열리면 두둑만 간다 아니 이거 브리스 브리스 짱프 던질게요 군소쿠 던져줬습니다 던졌어요 제발 대란 제발 군소쿠 대하대 이거 대줘 아 나 죽었다 됐어요 됐어요 제발 포즈아 있나요? 아니 없어요 잠깐만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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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버그 없어? 했어요 했어요 결국 위로 깔아들어 네 결국 위로 할게 와 졸라 개 아픈데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주시 소산네 안 빠고 저 구석구 제발 이게 교만이라 지금 안 되는 거 어딜 하세요 아 그래? 저 구석구 다 썼어요 응 다 썼어요 딜로 밀어야 되네 나 이제 물약 없어요 딜로 밀고 있어야 돼 다 사 heeft 아 나한테 빨리 앉아 아이씨 여기서 건설 개좋아보이는데 30줄 14줄 천천히 암수 한 번 던져요 올렸어요? 암수도 있고 5명 올렸어요 내주 천천히 하면 돼요 나이스 아 돌깨네 나왔어요 엘릭서 카드팩 나왔는데? 이제 현장 카드팩 이랑 나온다 했지 않았나?